오늘 아침 안개가 짙습니다.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이 되면서 서해안과 일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은데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들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개는 오늘 오전 중에 서서히 옅어지겠지만 미세먼지와 뒤엉켜서 낮 동안에도 연무로 인해서 시야가 뿌연 곳들이 많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광주는 나쁨, 전남지역은 일부지역으로는 나쁨단계, 대체적으로는 보통수준 보이겠고요. 오늘 낮 동안에도 황사바람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비 소식도 있는데요. 저녁에 전남 해안지역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 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1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기온 15도, 고흥 16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6도, 강진과 완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교회 도서지역은 15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포근하다가 모레 아침에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사이 있으며 보셨음 9도까지 오늘 73 주의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프리티 Vai idable mindfulness 강진 showed